배우 송혜교가 차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박제했다. 송혜교는 9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화려한 주얼리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송혜교의 모습이 담겼다. 송혜교는 주얼리 브랜드의 한 행사에 참여했다. 특히 아름다운 드레스 자태를 자랑해 시선을 끈다. 송혜교는 해당 행사에 차은우와 함께했다. 그는 수트와 브로치로 포인트를 준 차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송혜교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.